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마다 내 영혼 살아나고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상한 마음 고쳐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네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네 새 힘을 내주시네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마다 내 영혼 살아나고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상한 마음 고쳐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네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네 새 힘을 내주시네 새 힘을 내주시네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 주시고 마음가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네 새 힘을 내주시네 새 힘을 내주시네 새 힘을 내주시네 아멘